구영수 품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어의 남은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문독해 10강입니다 10강 파트인데요 10강 파트는 생각보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접속사 그리고 비동사 뒤에 어떤 내용이 오는건지 그리고 비동사의 해석 그리고 각종 배워왔던 시제 조동사 또는 가정법 이런 것들을 토탈로 해서 좀 어느정도는 믹스되어서 사용되는 부분을 연습할거에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것 보다는 배운 개념을 복합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0정도까지 왔으면 기본적으로 접속사는 무엇이고 투브 동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고 동명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믹스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오는지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동사 뒤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올 수가 있고 구사도 올 수도 있고 전치사도 올 수도 있고 명사도 올 수도 있고 혁명사도 올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종류들이 다 올 수 있는데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올 때 어떻게 비동사가 메인인 문장에서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별로 해석은 어떻게 할지를 같이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것부터 하나씩 볼게요 비동사는 뒤에 부사가 올 때는 어떤 식의 또 유의해야 될 유형이 있냐면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온 다음에 there 또는 here 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올 때에요 이럴 때에는 비동사가 우리 네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비동사는 네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자 명사가 왔을 때 뭐뭐이다 자 나는 선생님이다 누구는 뭐이다 라고 표현할 때 이다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다라죠 맞죠 하다는 어떠어떠하다 예를 들어서 행복하다 나는 뭐 아프다 이렇게 어떠어떠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질 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질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나는 뭔가 꿈을 이루게 되고 싶다 어떻게 어떻게 되고 싶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 비동사는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뒤에 장소 표현이 올 때 였어요 장소 표현이 올 때는 비동사는 여기서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 누구는 있다 거기에 또는 여기 이렇게 장소 표현을 뒤에 배치해야 되어있지만 어쨌든 비동사를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예문을 보면 Mr. Kim is over there 해서 there은 저기 라는 뜻이니까 Mr. Kim이 저기다가 아니라 Mr. Kim이 있다 저기에 이런 뜻을 가지죠 맞죠 두 번째는 I forgot that my car was here 해서 나는 잃어버렸다 자 됐 나왔는데 이 됐은 앞에 명사가 없죠 그래서 앞에 명사가 없이 대신 접속사 됐이 나왔다 그럼 얘는 명사절 접속사 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다고 했었죠 뒤에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간다 했었죠 그래서 나는 잃어버렸다 내 차가 was here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장소 표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올 때 비동사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 하나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because가 나와요 바로 그래서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바로 because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유형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해석이 많이 because를 까먹고 넘어가거나 because를 해석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앞에 문장의 어떤 결과나 상태나 상황이 나오고 그게 뭐 때문인지를 설명해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누구는 왜냐하면 자 볼게요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이 주어 첫 번째 있죠 이 주어 첫 번째 얘가 뭐다라고 해야되는데 뒤에 뭐 비동사 뒤에 뭐가 없이 because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구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주어가 뭐 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좀 because를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예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보면 이런 식으로 쓰예요 it is because your opinion is not true 이렇게나 또는 this is because he have always made this mistake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근데 특히 그 동사는 비동사가 나오고 바로 because가 나와요 이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it i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은 자 앞에 거랑 변거랑 하면서 볼게요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뭐뭐는 왜냐하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다 다시 그것은 왜냐하면 너의 의견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 잠깐 복습 누구는 왜냐하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다 돌아올게요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그가 항상 뭐 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배운 거 활용해야죠 have made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always가 사이에 껴있다 하더라도 가진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왜? 시제할 때 part 7에서 했었던 거죠 현지 완료잖아 이거 have pp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까먹으면 놓치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그가 항상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이 실수를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해석하는 방식 요구죠 주어 나오고 비동산 나오고 바로 because 문장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조금만 변형된 것이 뭐냐면 세번째인 요거에요 주어 나오고 비동산 나오고 바로 because가 아니라 due to가 나와요 due to도 because와 마찬가지로 뭐 뭐 때문이다 라는 뜻을 가지는데 due to와 because의 차이는 뭐냐면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요 근데 due to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뭐 때문이다 이렇게 바로 끝나요 그래서 해석은 똑같은 방식이지만 누구는 이 없죠 뒤에 보시면 주어는 그러니까 누구는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끝이에요 맞죠 그래서 due to 다음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예문은 너무 긴 걸 들고 와서 좀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같이 해봅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도 마찬가지 여기서 this is due to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the result is due to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 쌤 due to 다음에 명사밖에 안 온다 했는데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음 due to 다음에 명사는 사실 두 문장 다 없어요 별로 여기 보면 이 더 팩트 이게 답니다 그 다음 밑에 문장도 그 다음 밑에 문장도 the wrong answer 이게 답니다 만 이 더 팩트와 이 팩트와 이 앤서를 꾸며주는 뭐가 있을 뿐이에요 대절 접속사 그 다음에 위치절 접속사가 붙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진 거죠 사실 알맹이만 놓고 보면 이 대절은 없어야 돼요 이게 다예요 사실 근데 그걸 뭐 한다 우리는 아 이걸 이 사실이 뭔지를 모르니까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붙은 접속사일 뿐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문장도 위치부터 여기 뒤에는 사실 없어야 돼요 이렇게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는 이 답이 대답이 뭔지를 꾸며주기 위해서 접속사가 추가로 붙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왜 due to가 들어가는데 문장이 길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볼게요 간단하게 앞에 볼까요 자 누구는 왜냐면 뭐 때문이다 돌아올게요 this is due to the fact 이것은 왜냐하면 그 사실 때문이다 자 근데 다시 아까 fact라고 하는 명사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형용사절 접속사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명사가 뭐냐면 뒤에 누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해주는 방식을 해줘야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this is due to the fact 이것은 왜냐하면 그 사실 때문이다 그 사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영화를 at the same time 동시에 두 번째 the result 그 결과는 왜냐하면 잘못된 대답 때문이다 그 잘못된 대답이 뭐냐면 which you said 네가 얘기했었던 미팅 또는 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this is because this is due to the result is because the result is due to the reason is due to the reason is due to the reason is because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하니까 주어 비동사 because 주어 비동사 due to 어떻게 해석한다 누구는 왜냐하면 누가 뭐 했기 때문이다 누구는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 어느정도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상태 볼게요 자 비동사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부사가 끝났어요 부사는 세 가지 종류에서 끝났고 형용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느정도 좀 예전에 배웠던 거를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예전에 배웠던 거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주어 it 진주어 to 구문 자 it for to 라고 중학교 때 많이들 외웠을 겁니다 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형태를 좀 알아놓고 맞춰서 해석의 틀을 잡아놔야 쉽습니다 볼게요 it is 형용사 for 명사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구조를 가지는데 해석은 보통 그것은 어떠하다 이 어떠하다는 당연히 여기 형용사 부분을 말합니다 뭐 어렵다 뭐 복잡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부분이죠 그것은 어떠하다 뭐가 얘가 맞죠 얘가 뭐 하는 것이 투 부정사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or 명사는 내가 가르쳐 놓은 이유가 있겠죠 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늘 나오는 건 아니고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올 때도 있고 생략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나온다면 누구누구가 뭐가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문장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it 나오죠 좀 잘못 눌렀네 it 나오고 뭐 나오고 it is 형용사 나왔죠 그 다음에 for 명사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죠 그래서 it for to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 여기도 it 나왔죠 그 다음에 hard 나왔죠 그 다음에 for 명사 나왔죠 to 부정사 나왔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요 근데 생뚱맞게 선생님 enough는 뭐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충분히 라는 해석만 넣어주면 됩니다 볼게요 한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it is easy for me 해석을 해봅시다 한번 자 그것은 어떻다 easy 쉽다 누구가 내가 to get up 일어나는 것이 early 일찍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틀을 맞춰서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for me가 없었다면 뭐 문장이 좀 더 간단하게 나와서 없었다면 뭐만 빼주면 되냐면 이 내가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it is hard 그것은 어렵다 충분히 for you 너가 또는 네가 to climb 등반하는 것이 이 산을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석이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다양하게 변형되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의 형용사만 바뀌고 자 여기 형용사만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for 다음에 명사만 바뀌거나 또는 생략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뀌거나 됩니다 간혹 어떤 것들 좀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for 말고 of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hard 때문은 아니고 of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hard가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여러가지 형용사가 있는데 그 형용사가 여기 왔을 때 그 형용사가 여기 왔을 때는 of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법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거니까 다음 볼게요 두 번째 b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유형인데 이제는 주어 나오고 b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대절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는 요거 나오고 난 다음에 for 명사 to 부정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대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우리 이 대절을 생각해 봅시다 이 대절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까? 근데 없죠 형용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that을 명사절 접속사로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하는 것 누가 뭐뭐 할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뭐만 붙습니까? 이가 좀 붙을 뿐이죠 볼게요 그러면 누구는 뭐뭐하다 누구는 어떠하다 그것은 어렵다 그것은 쉽다 뭐가 누가 뭐뭐한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렵죠 실제 문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I am sure 주어, 비동사, 형용사 나왔죠 그 다음 뭐 나온다? 대절주 밑에도 it is certain 그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it, 비동사, 형용사 그 다음 뭐예요? 대절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맞죠? 이렇게 나올 때 해석하는 방식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눈에 익혀놓고 바로 갈게요 I am sure 나는 확실하다 그가 will come back 돌아올 거라는 것이 곧 이래야 되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it is certain 그것은 정확하다 또는 그것은 확실하다 이것도 똑같은 뜻이죠? 자 앞에 복습하면 잠깐만 할게요 누구는 뭐뭐하다 누가 뭐뭐한 것이 다시 그것은 확실하다 너가 만들 것이 성공적인 제품을 이렇게 대절하죠 자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맞춰줘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어떤 거예요? 아 주어, 동사, 형용사 나오고 난 다음에 대절 주어, 비동사, 형용사 다음에 대절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맞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유형들을 생각보다 이 유형이 오늘 수업에서 볼 유형들이 채 15개가 안 넘어요 10개 가까이 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해석 속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이제 말하는 세 번째로 전치사가 오는 거예요 전치사가 오는 건데 뭐 간단한 표현입니다 사실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전치사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주로 비동사는 뒤에 전치사 표현이 보통 장소니까 그래서 있다 라는 뜻을 비동사가 가집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도 밑에 예문처럼 This machine is very sensitive at the sound에서 이 기계는 매우 예민하거나 섬세하다 어디에는? 이 소리에는 맞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이즈 다음에 형용사가 이미 나와서 문제가 없죠? 근데 봐 볼게요 제가 이 예문은 사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일반 문장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까? 여기 이 부분을 지어봅시다 이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사운드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at the sound 보다는 at the at this this room이라고 해봅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비동사는 당연히 어디 있다 라는 표현을 가지게 돼서 이 기계는 있다 이 방 안에 또는 이 방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치사 표현이 붙어 있는 경우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알겠죠? 이건 뭐 간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기가 메인입니다 오늘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인데요 내가 단순히 명사 달랑 하나 이렇게만 딱 오는 경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명사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볼게요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명사가 나와요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끝난다면 뭐 평화롭게 끝날 수 있죠 누구는 뭐는 뭐 다 끝났죠 근데 뭐냐면 항상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 명사가 뭐냐면 맞죠? 뒤에 누가 뭐 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맞죠? 주어 비동사 명사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경우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가 오는 경우 이거 해석 유의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사실 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끝나야 돼 여기까지 끝났죠 주어 비동사 명사 근데 이 effort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대절이 추가됐죠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the most difficult thing is the one 여기서 the most difficult thing is the one 까지가 주어 비동사 명사에서 끝났죠 근데 뭐야 여기서 후로 꾸며주잖아 뒤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까다롭죠 맞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 그럼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형용사절 접속사 해석하듯이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볼게요 differences 차이점은 뭐와 뭐 사이에 너랑 나 사이에 그 차이점은 is the effort 노력이다 그 노력이 뭐냐면 is necessary 필수적인 for achievement 어떤 성취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절 해석하는 거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 most difficult thing 가장 어려운 것은 is the one 자 여기서 봅시다 이 the one 이거 해석할 때 다들 뭐냐면 하나인 건 알겠는데 이 하나라고 했을 때 해석이 좀 멈칫하죠 왜냐면 이 the one은 진짜 그냥 우리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한 사람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불특정한 명사를 가리키는 부정 대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부정 대명사라는 것은 그냥 쉽게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정해지지 않은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긴 가리켜야 돼서 얘기할 때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밥 한 끼 먹자 무슨 밥입니까 뭐 찌개 양식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죠 그리고 나 어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을 봤어 어떤 사람 키가 컸나 작았나 남자 여자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항상 특정하게 정해진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것도 얘기한단 말이지 내가 어제 이 문장이 이거죠 진짜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뭐 할 거냐면 후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그거 말고 원래는 한국어였으면 예를 들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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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대게 됐겠죠 근데 영어는 어순이 그렇지 않잖아 형용사 뭐 6개 7개 넣을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다 얘기해 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the one 다음에 후가 나왔다 those 다음에 후가 나왔다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다시 most difficult thing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한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면 who don't want to do 원하지 않는 하는 것을 어떤 걸 without rewards 어떤 보상 없이 그렇죠 사실 한글이었으면 어떤 보상 없이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면 길어지잖아요 한 단어가 그래서 그걸 영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비동사 다음의 명사가 나오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형태는 기니까 내가 좀 올라가야 되겠네요 단을 가려서 얘를 올려면 안 되는데 얘를 올려보겠습니다 얘가 나죠 보자 비동사 다음의 명사가 오는 부분인데 얘들 보면 아시겠지만 주어 다음의 비동사 나오는 건 같습니다 같은데 이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냥 명사절 접속사 자체가 나와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와 주어동사 이 묶음이 그냥 통째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비동사 바로 다음에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쌤은 얘기했지만 그냥 똑같습니다 그 앞에 명사가 있는지 봤는데 명사가 없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비동사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동사가 있으니 이 명사절 접속사로 바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쌤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대시랑 왓이죠 얘네 둘이는 해석이 같아요 뭐뭐가 뭐뭐하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이 비동사의 의미 여기 비동사의 이 의미가 어디에 붙냐면 여기 뭐 붙을 게 없잖아 뭐다라고 얘기할 것이 대시등 왓쩔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다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시냐 누구는 뒤에 누가 뭐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외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뒤에 누가 뭐뭐하는지 아닌지 이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누구는 뒤에 왜 어떻게 누가 어디서 누가 뭐뭐하는지 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총 세 가지죠 따지고 보면 다섯 가지지만 사실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that what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whether 해석하는 거 간접의 문문 why how who where 이거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얘네들이 바로 나온다면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내려갈게요 저는 다시 보시면 the problem is에서 문제는 is that 뭐다 자 여기서 대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준다 아 문제는 뒤에 누가 뭐뭐한다는 것 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네가 항상 싫어한다는 것 시다 우리를 매우 많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the question is 질문은 궁금한 궁금한 것은 is whether you hate 네가 싫어하는지 아닌지 이다 우리를 이렇게 되죠 or not 포함되는 거니까 해석 따로 안해줍니다 다음 this reason 이 이유는 is why 왜 너가 항상 싫어하는지 이다 우리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똑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 안에서 that이 쓰이는 경우 what은 똑같으니까 쓰임이 두 개는 적지 않았습니다 예문에서 that이 쓰이는 경우 whether이 쓰이는 경우 간접은 원이 쓰이는 경우 이죠 맞죠 이 y 자리는 사실 how로 바꾸면 how로 어떻게 네가 싫어하는지고 when이면 언제 네가 싫어하는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 나오고 비동서 나오고 바로 명사절 접속사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비동서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거에 세 번째 유행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리 경고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주어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다고 했냐면 명사가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생각을 해보죠 명사가 나오면 그 다음 비동서 나오고 아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나오는 거 방금 했잖아 근데 이번엔 뭐냐면 그 주어 자리 자체도 명사절 접속사야 그리고 비동서 나오고 그 뒤에도 명사절 접속사야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가 주어 그 다음 비동사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해석하는 게 비동사 이 가운데 껴있는 이 비동사 얘를 놓쳐요 그러니까 놓치게 된다고 얘가 있다는 것조차도 까먹어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 각각 볼게요 앞에 만약에 that what이 왔다면 이렇게 해석하겠죠 누가 뭐뭐 하는 것은 또는 whether 왔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누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는 또는 간접 의문문이 온다면 이렇게 되겠죠 왜 어떻게 누가 어디서 누가 뭐뭐 하는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비동사 나오는데 이 비동사 뜻은 바로 나온다 없지 바로 명사절 접속사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안 나오고 뒤에 명사절 접속사의 뒤에 붙어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누가 뭐뭐 하는 것은 누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는 왜 어떻게 누가 어디서 뭐뭐 하는지는 뒤에 있는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다 또는 뒤에 있는 주어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이다 또는 뒤에 있는 왜 어떻게 누가 어디서 누가 뭐뭐 하는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whether과 간접 의문문도 동일하게 이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 편의상 이 뒤에는 그냥 대절 왓절만 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을 적어놨지만 뒤에 whether이 올 수도 있고요 뒤에 간접 의문문은 똑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세요 요거 예문 한번 보면서 한번 실전 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understand? 자 문장 맨 앞부부터 왓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명사절 접속사 묶음이 초반에 주어로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선생님은 요거는 한번 적어볼게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너가 너가 원하는 것은 이해하기를 맞죠? 네가 원하는 것은 Is that 자 여기서 Is 이 Is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얘가 사이에 껴있는 Is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은 이해하기를 자 대절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이것이 Is the best choice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 시다 자 이 이다가 뭡니까? 아까 그 비동사의 이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How가 먼저 왔네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지 How가 왔어 의문사가 왔단 말이지 뒤에 물음표 있습니까? 없죠? 맞죠? 물음표가 없이 의문사가 왔다 간접 의문문 빼박이죠 맞죠? 그럼 해석 어떻게 주냐 바로 나와야죠 간접 의문문 해석 어떻게 너가 생각하는지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 Is가 나왔는데 얘가 그 사이에 껴있는 중요한 Is입니다 맞죠? 어떻게 네가 생각하는지는 What you should 너가 뭐 해야 되는 것이다? 너가 항상 뭐 해야 되는 것? 고려해야만 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앞에 빨간색 Is 생각해야지 이다 이렇게 되죠 이 이다가 뭡니까? 비동사 그 부분이죠 맞죠?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운데 껴있는 샌드위치 당하고 있는 Is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의미가 이상해져요 문장의 마무리가 안 되죠 너가 원하는 것은 이해하기를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잘못하는 해석이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가 원하는 것은 이해하기를 여기까지는 잘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해하기를 이것은 최고의 선택이다 끝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맞습니까? 해석이 그러니까 앞에 문장 너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과 최고의 선택이다가 전혀 이어지지 않는 거야 따로따로 온 거야 따로따로 그래서 해석이 이상해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석을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네 맞아 보겠습니다 예문을 조금 실제 예문을 좀 볼게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 예문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I feel that we need to do something to help 해서 이거는 주호동서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뭐 나오는 경우 대절 나오는 경우 그렇죠 맞죠? 그래서 바로 볼게요 I feel 해서 나 뭐한다 나는 느낀다 근데 대답해 명사가 없으니까 명사절 접속서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나는 느낀다 뭐가 뭐 하는 것을 우리가 할 해야만 한다는 것을 something 무언가를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하죠 맞죠? 다음 볼게요 what is needed에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명사절 접속사 나오고 난 다음에 비동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명사절 블라블라블라 이런 구조죠 맞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단지 하나만 뭐를 이 사이에 있는 is 얘를 까먹지만 않으면 돼요 얘를 까먹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볼게요 what is needed 자 이거 비동서 플러스 pp죠 이거 우리 배웠던 겁니다 이거 어떤 형태죠? 수동태죠 맞죠? 수동태 bp 수동태 생각을 해봅시다 need는 무슨 뜻? 필요로 하다라는 뜻 근데 여기서 is needed라는 비동서 플러스 pp 수동태니까 어떤 뜻? 필요로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필요로 되는 것은 뭐를? 필요로 되는 것은 is 뭐다? 적극적인 아무것도 안 먹으시면 안됩니다 근데 is 다음에 뭐가 왔어요? 명사절 접수자가 온 구문이죠 맞죠? 이것에 대한 자 그 명사절 접수자 나왔으면 어떻게 해석해준다? 뭐뭐 하는 것 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최고의 부분은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뭐다? 한다는 것 시다 with their writing 그들의 글쓰기와 함께 예를 들으셨죠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이해하는 것은 이 한 문장 가지고 어떻게 앞에 내용을 다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는 안될 겁니다 근데 뭐는 문제냐면 이 왓절이 나온 걸 해석을 제대로 해줬냐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했냐는 건데 이게 중요했어요 이게 안됐으면은 앞에 배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금 잘 이해가 안된 겁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is 얘를 뭐 해야 된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417번 문장 봅시다 that's because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뭐 나오는 경우 because 나오는 경우였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이거 그것은 왜냐하면 누가 뭐 뭐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라고 했었죠 그럼 보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뭐 저것이라고 합시다 저것은 왜냐하면 success 성공과 and achievement 성취가 are not the same thing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 형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해요 다음 above all 결국 hypertext connection 되어 있는데 그냥 hypertext라고 나올 겁니다 검색하셔도 그냥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hypertext 연결성은 is not one 자 이거 아까 얘기했죠 비동사 다음에 one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경우 이거 꾸며주는 대절 또는 위치절 그 구문이죠 볼게요 is not one 그 hypertext 연결성 그 hypertext 연결성은 어떤 하나가 어떤 하나가 아니다 자 이 one은 내가 얘기했어요 불특정한 명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물론 사람은 아니겠죠 이거 문장 해석을 해보니 그럼 어떤 하나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하나가 아니다 그게 뭐냐면 you have made 너가 만들어 왔던 너 스스로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물론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장을 모르기 때문에 전체 글을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여기 해석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갖느냐 맞죠 어떤 하나가 아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만들어 왔던 스스로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실 원래 문장은 간단해요 hypertext 연결성이라는 것은 네가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one도 써주고 네가 만든 어떤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맞죠 그래서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arguing is something argue는 주장하고 말을 하고 논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하는 것은 is something 어떤 것이다 자 근데 비동사 다음에 명사 나왔어요 근데 이 명사 다음에 대절 나왔는데 대절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절 접속사로서 해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주니 자 그 어떤 것이 뭐냐면 adolescent 청소년이 need to do 해야만 하는 in their family life 그들의 가족 삶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비동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바로 대절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 나오는 구문이었습니다 이런 구문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다음 볼게요 married 결혼은 자 근데 볼게요 여기서 우리 알아듣게 as well as 잘 모르시는 분들 한 번씩 있던데 앞에꺼뿐만 아니라 뒤에꺼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혼 뿐만 아니라 출산 은 is a time 어떤 시간이다 즐거움에 문장 끝났죠 그 다음에 죽음은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장이에요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구문 연습입니다 죽음은 시간이다 슬픔의 끝 어려운게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it is the mark of effortful activity 어쩌저쩌 되어있는데 자 요거 이거에요 사실 it is 어쩌저쩌 it is 그 다음에 뭐 나오고 명사 그 다음에 됐 어쩌저쩌 이거죠 뭐 많이 봤던 비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고 뭐 되는거 아 됐절 나오는거 그 구문입니다 해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것은 is the mark 표시 또는 이다 노력한 활동의 맞죠 그 표시가 뭐냐면 그 표시가 뭐냐면 they interfere 그들이 방해하는 서로를 맞죠 그러니까 그것은 표시하는거다 노력한 활동에 그게 뭐냐면 서로 방해하는 맞죠 이런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이 that도 마찬가지 무슨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죠 맞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one problem 한 가지 문제는 with harvesting tick 되어있는데 여기서 볼게요 tick은 뭐냐면 어떤 작물을 말해요 근데 우리 뭐 사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상한 작물이 나올거에요 그래서 한 가지 그러니까 쌤은 작물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한 가지 문제는 수확하는 것과 함께 자 이거 동명사죠 맞죠 했던겁니다 어떤 작물을 맞죠 그 한 가지 문제는 is that 자 이거 뭡니까 이 비동사가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바로 대절 이런 경우죠 맞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까먹지 마시고 뒤에거 해석하라고 했어요 대절을 한 가지 문제는 나무가 매우 빽빽하다 밀도가 있다는 것 시다 이 이다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비동사 그 부분이죠 맞죠 이거 까먹으시면 안됩니다 놓치면 안돼요 이렇게 문제가 나무가 너무 빽빽하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오늘 예문을 이정도까지만 살펴볼게요 뒤에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되니까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앞으로 가서 볼까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중요한 부분들 간단하게만 짚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예문 살짝 보니까 어떤 부분이 많았냐 요런 것들 뭐 이거는 뭐 별로 없죠 이런거 요거는 좀 중요했습니다 주어 나오고 비동사 because 요거 중요했었구요 요거 꼭 알아 놓으시고 별표 쳐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잘은 안나와요 잘은 안나오지만 혹시 모르니까 꼭 알아 놓으시고 다음 보시면 요거 가조 진조 구문은 늘 했던 거니까 필수적으로 알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주어 비동사 형용사 나온 다음에 대절 나오는 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동사 나오고 대절 위치절 왓절 뭐든 간에 나오는 거 접속사가 나오는 것이 키포인트에요 예 그 다음에 절세상 표현은 넘어가고 요거 중요했죠 명사 주어 비동사 명사 나오고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 나오는 거 다음 주어 비동사 나오고 명사절 접속사 바로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가 주어가 있고 비동사 바로 명사절 접속사 또 나오는 구조 요런 구조도 있었죠 맞죠 그래서 이 유형들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첫 번째 이 유형들에 대해서 충분한 필기와 숙지가 당연히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들을 해석을 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올려주는 풀이 강의를 듣고 아 요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구나 요렇게 됐어야 되네 라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겠죠 그래서 요거 꼭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 마치자마자 지금 수업은 뭐 강의는 끝났지만 이 강의가 끝나면 바로 뭘 하셔야 되냐면 바로 우리 파트 10 해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바로 해석 시작해 주시고 해석하고 난 뒤에 인증샷을 찍어서 검사를 받고 진행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공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4월 6일까지 학교 전체 계약이 미뤄졌습니다 전국입니다 맞죠 이건 그래서 학교 계약이 미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카톡으로 얘기는 했었어요 첫 번째 당연히 중간고사가 생략되거나 아예 수행평가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기말고사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영어과목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과목이죠 전과목 구경수 탐구 할 거 없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첫 번째 당연히 개학을 하자마자 수행평가를 나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같이 대비해 나가야 됩니다 혼자 다 체크 못합니다 수행평가가 곧 중간고사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말고사 범위가 원래 이만큼이었다면 진짜 이만큼이 될 거예요 왜냐면 진도로 나가는 기간 자체가 엄청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가 엄청 길고 엄청 빡셔질 것을 생각을 좀 하고 모든 과목이 거기에 맞춰서 평상시 학습습관 다지는 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일대일로 멘토링 프로그램도 실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단은 아직은 개강이 확실하게 우리 학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만 잠잠해진다는 가정에 그러니까 점점 잠잠해진다는 가정하에는 4월 1일부터는 다시 오프라인 개강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개강을 만약에 한다면 하자마자 아마 바로 일대일로 상담을 좀 진행할 겁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파트 10 해서 진행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끝